야, 근데 샷건 건축이 더 많은데? 샷건을 좀 아끼면 안되겠다 샷건이 더 많네 보니까 볶고 별다른게 없는데 아, 뒤에서 나올거같은데 아... 깜짝아 아이고 아, 진심 와, 나 왜 안맞았지 방금? 나 몇대 맞았는데? 와, 안맞아서 다행이다 어, 나 되게 많이 맞았거든요? 아, 이거 먹는거구나 껴서 안맞은건가? 다행이다 일단 시작지점으로 좀 가야될거같은데 세이브가 있다고요? 어디요? 어, 이런게 있었네? 뭘 쳐다봐? 뭘 쳐다봐? 어? 아, 이런 총도 있구나? 아, 진작 졌으면은 아, 진작 졌으면 아, 진작 졌으면 야, 다 잡았잖아! 이런 총 있었으면 스폰지점이 있다고요? 여기 아닌거 같... 여기 스폰지점이 안되는데? 열쇠가 필요한데? 셀버가 있을까? 아, 이제 여길 가야되네 아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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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저도 무섭습니다 여러분들도 무섭습니까? 괜찮습니다 우리가 힘을 모으면 다 이길 수 있어요 이럴수록 힘을 모아야되요 여러분들 이럴수록 힘을 모아야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앞장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힘을 모아야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앞장쓰십시오 전 무서워요 아, 너무 좁아 이런데 나오기라도 하면 왜 되게 아하... 진짜... 진짜 시간을 안 주는구나? 시간을 structured 어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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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식어 나가려면 다 닫아야돼! 못나가 몸이 껴가지고! 어휴... 아야나 이거 피켜라! 아휴 됐다... 어휴 총알 되게 많네... 어휴... 일단 이쪽도 다 본거 같죠? 지금 아 이쪽에 책이 하나 더 있을줄 알았는데 책이 하나 더 없네요? 여기는 이게 끝인거 같구... 나읍시다... 아... 세이브만 있으면 더 좋을텐데... 그죠? 아니요 몹들은 길막이 안돼요! 몹들은 다 뚫어요! 어... 안열리네... 아... 여덟개의 책을 모으고 일로 와야되는거구나! 아니면 내가 좀 못본게 있는거 같은데... 열쇠도 아직 못먹었는데... 열쇠는 어딨는거지? 내가 못봤나? 저 계단 밑에도 가야되는데... 저 계단 밑에도 가야되는데... 내가 못본게 있나? 흠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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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데에 뭐라도 있나? 흠...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읍 또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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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. 여기에 책이 껴져있었네... 아 좀 기다립시다... 아 샷건이 맞아서 다행이다 아 넌 뭐야 야 이거 400발 있어 야! 참 막 써도 되네 400발 있었어 아 여기 하나 더 있겠다 야 2마리는 아니지! 야 샷건이 제일 세다 아 여기 샷건 저 서총 왜 이렇게 약한거야 아 죽는 줄 알았네 이제 없겠지? 와 여기 열나고 하니까 오는 것 봐 가만히 있다가 아 좀 천천히 먹자 샷건이 훨씬 세네 아직 여덟.. 세 장이 부족한데 세 장이 어딨지? 세 장 세 장 세 장 이렇게 좀 숨겨진 것이 또 있나보다 꼼꼼히 봐야겠다 세 장 세 장 변기 커버를 올릴 순 없겠지? 아 여기는 뭐 이슬.. 아 여기 열쇠가 있었네 여기 아까 거기 계단 열쇠인가 보다 아 씨 안..안..안..안..안..안 되네 안 닿네 들어와라 들어와라 내가 올 것 같아서 내가 이거 깊숙이 드러고 있었지 아닌가? 안 오네 사실 다행이다 자 오케이 아 나 초반에 총알을 아낄 필요가 없었네 아 왜 아꼈지 총알..샷건 빼고는 다 필요가 없어요 샷건이 짱이네 나 이럴 줄 알았어 올 줄 알았어 올 줄 알았어 왠지 올 것 같더라 아 나 아직 부족한데 많이 부족한데 두 장이나 부족한데 두 장이 어딨지? 얘 밑에 있진 않겠지? 아 어딨지? 어 와 가까이서 맞추면 한방이구나 얘가 이런데도 좀 살펴볼까? 문 뒤 서랍장 뒤 같은데? 아 그런데 좀 볼걸 오케이 오케이 게임 이름은 뭐..모더라? 죄송합니다 까먹었어요 아까 한 장 봤다고요? 어디서 부셨지? 아 왜 나는 못 봤지? 이런 데 하나 더 있나? 아 서랍장 뒤에는 틈이 없네 이거 봐 틈이 없네 네 핸드폰 게임이에요 무료 어플 게임이에요 여기서도 아까 하나 먹었었죠? 여기서도 아까 하나 먹었었죠? 혹시 이런 데 있나? 아닌거 바닥 같은 데 있나? 바닥 같은 데 저렇게 쉽게 쓸 만한 아이템이 아니었는데 어 어딨지? 점프는 못 할 것 같아요 점프 키가 아예 없어가지고 내가 시작한 데고 그리고 일단 업고 중앙 오른쪽 기둥 옆에? 이런 데 도 한번 잘..좀 잘..잘 볼까? 아 여기 와아 고마워 야 땡큐 땡큐 안나오네? 자 마지막 하나! 와 이거 어떻게 보셨대? 와 관찰력 짱이다 아이고 아 뭐 뭐 뭐하는 짓이야 이 자식이 이게 아 아 이게 이런 용도였구나 아이씨 어이 죽을 뻔했네 이게 이쪽 근처에 있대요 어 근데 자 없는데 안보였는데 이게 이거 아니자 아 이거다! 찾았어!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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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총알 없는데? 아 나 총알 없는데 어떡하지? 아 이거 어떻게 잡지? 아 총알 없는데? 애야 일로 와버렴 잠깐만 이거 어떡하지? 이거를 얘를 유인시켜서 내가 가면 되지 않을까? 좋은 생각이지 않습니까? 봐봐 얘가 분명 올라올거야 그때 샤라라 뽕뽕뽕 좋아요 아주 좋아요 들어갑시다 남자는 무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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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타 죄송합니다 안된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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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지 마라! 이러지 마라! 이러지 마라! 헹! 흐헤헤헤헤헤헤헤 에헤헤헤헤헤헤헤헤 에헤헤헤헤 에헤헤헤헤헤헤헤 소사소사 맙소사 소사소사 맙소사 소사소사 맙소사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슬램돌리나 머스트 아이 모바일 버전이었습니다 아 제가 마지막에 거의 총알을 다 써가지고 어떤 분이 총알 다 쓰면은 책 한군 준다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총을 다 썼는데 다행히 아 아 머리 아파 재밌게 됐습니다 녹화는 종료도록 하죠 건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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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담이 말을 건담 하하하하 흐어어어 아 깜짝아 쟤나 깜짝 놀랐네 겉랭